여러분 안녕하세요. 화학 베테랑 고수경입니다. 자, 2023년도 수능을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개념완성이 개강을 하게 되는데 자, 물론 이제 100의 완 개념완성이 어떤 건지 뭐 거의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 처음 듣는 친구가 있을 거니까 자, 이 수업에 대해 안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모든 과탐은 다 똑같아요.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. 그건 알지, 그죠? 이 개념완성은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거냐라는 건데 그 전에 여러분과 얘기를 할 게 있어요.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념이라는 건 뭐냐라는 거지. 그죠? 물어본단 말이야. 선생님, 저는 개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들을까요? 아니면 선생님, 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죠. 이거 들어도 되나요?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잖아요. 여러분,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념을 한 번 훑었다. 그런 말 우리 많이 하잖아. 그렇죠? 나는 두 번 훑었어. 아니면 개념을 뭐 1년 전에 한 번 했고 한 번 더 했어. 이런 얘기하거든. 그러면 그 개념이라는 건 어디까지냐. 그 친구가 말하는 건. 그걸 아셔야 돼요. 우리가 이 강의 듣는 건 뭐야?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인데 자, 수능에 기본 개념 문항이 있어요. 그치? 자, 그 다음에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준킬러 문항이라는 게 있지. 그쵸? 어. 그 다음에 진짜 킬러 문항이 있어. 그러면 문항은 보통 어떻게 축제가 되냐면 기본 문항이 한 12문항쯤 나와요. 그 다음에 준킬러 문항이 보통 한 5문항에서 6문항 나와. 준킬러도 난이도가 다르니까. 자, 그 다음에 진짜 킬러 문제가 보통 2, 3문항이 나오죠. 일반적으로 이 킬러 문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두 문제는 뭐야? 양적 계산이랑 중화반응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킬러예요. 이건데 보통 개념 훑었다는 건 뭐냐면 요것만 한 거야. 음. 12문항. 이거 다 맞으면 몇 점 나오냐면 한 20, 한 6점쯤 나오겠죠. 2점짜리 10개고 3점짜리가 있으니까. 그치? 어. 그런데 선생님이 원하는 개념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를 개념이라고 합니다. 여기까지가 잘 돼 있어야 돼요. 이게 나중에 시험 보잖아? 그러면 분명히 나는 개념을 했는데 라고 얘기하지만 점수가 별로 안 좋아. 그 친구들은 뭘까요? 여기에 여기는 나중에 해결하면 되는 거지만 문제는 여기서 상당수가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준킬러의 포인트는 뭐냐? 물론 준킬러에 주로 나오는 단어도 정해져 있지만 주로 이 준킬러는 왜 준킬러냐면 외웠다고 풀 수 있는 게 아니거든. 그쵸? 어. 왜 그러느냐? 이거는 자료 분석이기 때문인 거야. 우리가 보는 수능이 과학 시험이에요? 아니면 과학 탐구예요? 탐구잖아. 그쵸? 탐구 능력이기 때문에 자료 분석을 통한 학습 능력이 중요한데 이 자료라는 건 뭐겠니? 실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어 있느냐 또는 자료가 그래프로 나왔을 때 이거를 볼 수 있느냐 또는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 표를 볼 수 있느냐 그쵸? 예. 당연히 이제 화학이니까 계산문항도 몇 개가 있겠고 그쵸? 근데 이게 우리가 공부할 때 단순하게 뭘 배웠다고 치면 나 뭘이 뭔지 아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어려워? 그게 아니라 이것만 돼 있어서 그런 거야. 이게 뭘 관련 문제가 양론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. 그쵸? 그리고 그에 합당한 대비를 해야 되거든. 즉 수업 시간에 지금 강조하는 게 그래프 분석 능력 표 분석 능력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들 이런 것에 대한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. 그래서 가끔가다 이런 친구들이 좀 있죠. 선생님 개념이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선생님도 여기만 수업해주면 너무 쉽겠지만 편하잖아. 그치? 선생님 너무 쉽고 이해가 돼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. 오케이?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개념한 시간에 여기에 엄청 힘줘서 많이 수업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안 하는 건 아니죠. 굉장히 중요한 건 다 할 건데 이건 이제 킬러 특강에서 또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야. 1년 내내 해야 될 거니까. 근데 선생님이 개념 완성 수업에서 가장 힘주는 건 어디냐면 여기예요. 물론 여기도 수업하고 여기도 수업하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는 건 다 이 준킬러에 해당하는 자료 분석 강의 쪽 이쪽은 반드시 어떤 학생이든 넘어야 되는 겁니다. 여기가 탄탄하면 화학이 재밌어져요. 근데 여기가 흔들리는데 킬러를 연연하면 안 되지 당연히.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완성 수업을 들을 때 마인드는 뭐냐면 기본적인 문제 12개는 무조건 푼다. 라는 거. 그 다음에 가능하면 자료 분석 문제 5개든 6개든 나오면 아 최대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. 알겠죠? 선생님이 무조건 이해를 시킬 거고 그 다음에 훈련도 시킬 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면 되고요. 예습하는 건 의미가 없고 완벽한 복습. 알겠니? 그 다음 필요에 따라서는 누적적인 복습을 해줘야 됩니다. 자 이런 거 있잖아요. 어떤 친구는 이미 개념을 그래도 여러 번 봤어요. 아니면 내신할 때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꽤 많이 들어있어. 근데 어떤 친구는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거야. 그러면 그 친구가 많이 했던 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두 배 이상의 노력을 해줘야 되겠네. 근데 왜 한 번만 듣고. 그쵸? 좀 어렵다 싶으면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게 온라인 강의 가장 큰 장점이잖아. 그렇죠? 그거를 충분히 활용하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네. 자 그러면 이 교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라는 건데 당연히 개념 완성이니까 개념에다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개념 파트에 대한 얘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. 자 이제 이 문제는 거의 다 사실은 나왔던 기출. 물론 이 강의 개념 완성 끝나면 기출 360제가 또 개강하죠. 거기 이제 기출 다 들어있을 건데 자 여기에 이 기출 중에서도 난이도는 상중하가 있다면 하자리는 조금 배제했습니다. 왜냐하면 이거는 기출 엔지에도 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것만 공부하시면 실전에서 점수가 처참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선생님 교재에 있는 문제가 그렇게 막 쉬운 문제로 되어있진 않아. 근데 이거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냐? 아니라니까. 나왔던 문제고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잖아. 그치? 그래서 이 문제 또한 한 번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요. 여러 번 푸셔야 돼요. 그리고 선생님이 연간컬에서 얘기했지만 뭐 또는 뭐 캐스트라던가 이걸 통해서 얘기했었죠. 올해 처음으로 복습노트라는 것을 같이 여러분이 받을 건데 이거 뭐냐면 복습노트를 활용한 방법은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네요. 이게 화학원에는 약간의 계산이 중요한 파트들이 좀 있어요. 그쵸? 양론 파트라던가 아니면 뭐 PHPOH 같은 것도 물론 계산을 좀 많이 해봐야 되고 동의원서도 마찬가지겠죠. 그쵸? 단어들이 있는데 요게 선생님이 교재 수업할 때는 본 수업할 때는 이제 예를 몇 개를 들어주고 이제 문제도 풀어주고 해야지 진도가 나가잖아요. 그쵸? 거기서 개념을 하는데 여기서 문제를 계속 주부장창 풀어줄 수는 없잖아. 그럼 진도가 안 나가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이 복습노트를 이용해서 활용하면 되겠고 두 가지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몰을 배웠어. 몰 양론이라고 하죠. 양론 뒤에 이제 실전 문제가 있을 거 아니니? 근데 이걸 들었고 이해가 됐으니까 바로 실전 문제 풀어보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훈련이 덜 돼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양론 파트가 1번인데 이거에 대한 양론에 있는 복습노트에 있는 문제를 먼저 반복적으로 풀어줘야 돼. 그리고 나서 선생님 교재에 있는 본교재의 실전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.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아 조금 나는 진도를 좀 빨빨리 나가는 게 좋겠다. 그 얘기는 중상위권 이상이야. 그러면 이 친구는 일단 개념 완성을 쫙 끝내놓고 나서 마지막에 끝나면 복습노트로 다시 한번 쫙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도 돼요. 근데 가능하시면 나는 우리 교재의 실전 문제 풀기 전에 이 과정을 거치고 실전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. 선생님 믿고 따라오기 바랍니다. 알겠죠? 자 그 다음에 필기노트 나가는 거고요. 필기노트 당연히 선생님 교재 선생님 수업하는 내용이 필기가 되어 있는 올해부터 또 나가는 건데 필기노트는 좀 조그마하니까 갖고 다니잖아. 그렇죠? 그래서 필기노트 맨 뒤쪽에다가 선생님 뭘 넣어놨냐면 이렇게 넣어놨어요. 이렇게 책이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볼 앞으로 우리 모의고사가 몇 번 있어? 6번 있죠 여러분? 3월, 4월, 6월, 7월, 9월 수능 보기 직전에 10월에 있어요. 근데 3월에 나왔던 내가 3월 양적 계산이라고 이렇게 해놨거든? 이거 뭐냐면 앞으로 볼 거잖아? 3월 양적 계산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따로 뭐 출력을 해도 되니까 출력해서 또는 여러분 시험지를 여기다가 붙이라는 거야. 붙이고 여기다가 다시 한 번 쫙 푸는 거야. 다음 페이 넘기면 3월 중화라고 써있을 거야. 뭔 뜻이야? 3월 첫 번째 모의고사에 중화반응 문제를 여기다 붙여라. 필기노트를 가지고 다닐 거기 때문에 그것도 늘 가지고 다닐 거겠지만 어 늘 가지고 다닌다는 건 뭐야? 언제든 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보는 모의고사의 핵심 문항들 뒤에 여백이 좀 있기 때문에 굳이 양적 계산 중화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문제도 붙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가지고 다면서 가지고 다니면서 반복적으로 풀으면서 거의 암기할 수 있을 만큼 돼줘야 돼. 그래야 늘어요. 알겠지? 자 그 다음 자 또한 뭐가 있냐면 핵심 문항 다시 풀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 교재에 문제가 있어 실전 문제 이거 전문항 해설 해주잖아요. 복습 노트에 있는 문제 전문항 해설 합니다. 근데 이거 전부 다 푸는데 이거는 이제 처음에 나랑 풀 거 아니야. 그죠? 좀 어려운 문제 같은 건 근데 문제는 야 이걸 한 번 더 풀어 두 번 더 풀어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풀려져 있으면 풀기가 어렵잖아.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 중에서 양적 계산 파트 그죠? 그 다음에 중화반응 파트 이런 파트에 대해서 핵심 문항 다시 풀기로 책이 나갈 거예요. 여기 이제 두 번 풀 수 있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복의 힘 여러분 늦게 시작할 수 있는데 반복을 반복을 안 하면 성적은 절대로 오르지 않아요. 누가 빨리 완강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. 수능은 아직 많이 남았잖아. 이제 그 수능을 위한 대장정을 시작하는 거잖아요. 앞으로의 마인드가 뭐냐. 빨리 개념 치고 빨리 킬러 특강 듣고 빨리 모의고사 보길 원하고 그러면 안 늘어. 조금만 더 여유 있게 침착하시고 알겠어요? 반복만이 무조건 점수를 올려준다. 이 원칙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열정 지금 열정이 어마어마할 텐데 그 열정으로 선생님 강의실에 들어오시면 됩니다. 선생님이랑 1강에서 만날게요. 1강에서 만날게요.